내가 알 것 같아. 이거 누가 몰라. 이거 누가 몰라. 아름다운 날 다 봤어. 아름다운 날 다 봤어. 이명헌 형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명헌 최지호랑 거기. 약간 헷갈리는데 약간 헷갈리는데. 근데 이거 어려운데. 박을 깨시면 구조가 됩니다. 괜찮아요? 누구야 형이에요? 깜짝 놀랐네. 대박나세요 아버지. 이거 맞으려나 봅시다. 야 이거 맞으려나 봅시다. 형 맞으려나 봅시다. 형 맞으려나 봅시다. 바닷가 찬. 바닷가 찬. 바닷가 찬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 그거야. 땡땡. 땡땡땡. 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듯해가지고. 땡인데? 아닌데? 아 그럼 어디야? 아냐? 어딘데? 어딘데? 아니야! 아 그럼 어딘데? 아닌데? 아니 그럼 어딘데? 어딘데? 맞겠지 여기가? 맞겠지 여기가? 아! 아니 어떻게 됐어요? 이겼다 오늘! 이겼다! 아니 몰랐잖아! 몰랐잖아! 딴 데서도 한 거 아니에요? 지금 신나는 레코드판이 레코드 아니죠? 그 정도 초반에 거기서는 거의 배드신이지! 아! 배드신 있었어요? 아름다운 날이 돼서? 배드신 전에! 연습경기 연습기! 내가 또 키스 씨를 그걸 봤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아마 레코드판이 먼저인 거예요 내 것들 내 드라마인데? 아닌가?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우기심은 끝이 없어요 아! 이거 어떻게 좀 어떻게 해요? 확인해보는 결과 거기가 첫 키스 장소가 맞습니다 아! 아! 이거 어떻게 맞혀요? 융큼하네 융큼해! 대충 어렴풋이 내가 헷갈렸거든 그런 건 다 알았어요 그 내용이 뭔데? 아름다운 날들이 이번 영상이 어떻게 됐는데? 우리 사랑하는 얘기지 모르겠네 아름다운 날들이 아름다운 사랑하는 얘기지 비극이야 희극이야 비극이야 희극이야 이거 어떻게 됐는데? 이거 어떻게 돼? 잘 안되는데? 잘 안되는데? 잘 안되는데? 해프 엔딩인데? 마크 엔딩인데? 정우야! 정우야! 헷갈리는구나 누가 섞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을 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 아닌데? 아닌데? 그러니까 키스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아니 헷갈려 헷갈려 드라마는 원래 그 앞에 거 먼저 찍을 때도 있잖아요 뒤에 거 나중에 찍을 때도 있잖아요 헷갈렸어 헷갈렸어 그리고 약간 지효도 좀 약간 우기는 게 있네 네 스타일링도 좀 약간 헷갈려 자 헬링볼 7개 획득하셨구나 잘 맞춘다는 거구나 두 번째 문제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돼 무조건 빨리 뛰어야 돼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겨울연가 나왔어 겨울연가에서 겨울연가 나왔어 겨울연가 봤어 겨울연가 봤어 겨울연가 2번을 받아 정말 대용주는 강당에서 최지우에게 쳐준 피아노 곡으로 나 이거 알는데 나 이거 알는데 나 이거 알어 나 이거 알어 나 이거 알어 네 제발 나세요 잠깐만 지효 씨 뭔데 네 딱 뒤에 어 저 이거 정확히 압니다 제가 겨울연가 완전 팬이어가지고 겨울연가 제 형제에 감당해서 제주에게 쳐준 피아라 트로이 메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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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냐고 트로이 메라이 트로이 메라이 트로이 메라이 어? 틀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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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얘기한 거랑 틀려요 그저 이거 아니잖아 배웅준 시간 배웅준 시간 자기는 피아라 못 친다고 했다 갑자기